롱디시티? 몰라요? 아무튼 그래가지고 고스나리가 더욱더 성장을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같은 편에 여러분들 저기 뭐냐 끝나고 집에 오는 시간부터 방송을 켜가지고 방송하고 싶은 마음이야 하지만 그러질 못하니까 젠장 상호수클레버 고스나리야 사고겠지? 이런! 열시에 켜준다고 뭔소리 하시는거야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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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몰라요 아 그렇구나? 아니지 좀더 빨리하고 싶은 마음이었던거지 자 돌피나리 운전실력만 믿으세요 이래봬도 운전면허 장롬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장롬면허 가지고 있어요 좋았어 나타났어 좋아 자 제가 장롬면허 가지고 있습니다 저 믿으세요 아니! 믿으라니까 바로 떨어지는거 봐봐 네 믿으라구요 고스나리 믿으라구 자 고스나리 믿어요 네 믿으세요 저기... 저기 유튜브 저 부엉님 벤좀 시켜주세요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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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좀 시켜줘요 네 제발 네 매니저 분 계시잖아요 지금 나 지금 운전해야 된다고 안계신가요? 안계시면은 잠깐만 운전을 다른 분께 맡길게요 네 운전 따로 하세요 따로 하세요 네 나 지금 저거 관리해야돼 나 지금 저거 관리해야돼 이런거 예 그 정치적인 발언은 안됩니다 네 정치적인 발언은 안되요 아 지금 이거 지우느냐고 샤크가 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죽었어 현재 샤크 어딨어 네 조심하세요 부엉님 네 정치적인 발언을 상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샤크가 저기 있잖아 고스나리 에임 빵 빵 빵 맞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에임 고스나리 에임 고소했습니다 빵 빵 빵! 픽업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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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야야 목시나리가 무서워서 샤크가 도망가고 있어요 엔베이스 나 내려야겠어 어 잠깐 현명이 못하잖아 잠깐만 잠깐 시..잠깐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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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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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누가 이겼는지 보자 그래 물리쳤습니다 좋았어 그래 그래 고스나리가 이렇게 물리치는 겁니다 아 고스나리 2등입니다 좋았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해주세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스티븐 잡숍아님 하하하하하하 저기 아이디 천.. 아이디 천자세요? 와 시마.. 시마트폰은 이분이 만드신거 스마트.. 스티븐 잡숍아님 스티븐 잡숍아님 스티븐 잡숍아님 받은게 아니고 사달라고?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컨셉에 컨셉에 제대로 이렇게 하신 분인거 같았는데 그건 아니네 아 진짜요? 자 갑니다 아이 골씨나리가 드디어 어 뭐야 누가 총을 이렇게 쏴야되는거야 골씨나리가 어딨는지 어떻게 알고 죽어죽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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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아악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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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씨아악 먹어어 어디갔어 가자 그거 안되요 맞아요 안돼요 예 정치적반은 안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자, 다음 타겟, 다음 타겟 다음 타겟, 다음 타겟 왜 이렇게 멀리 있지? 다음 타겟이? 잡아라! 자, 어 근데 사람이 없다 전장, 페이크다 사람이 없었어 맞아요 아, 골씨나리 퍼블하고 골씨나리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정지적 발음은 안 돼요 네, 다른 건 다 참아도 그런 건 못 참습니다 골씨나리 무섭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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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씨내 무섭죠 잡자 오리배 잡자 잡았고 미션 섭세스 오케이 오케이 어허 골씨나리를 감히, 어? 골씨나리를 감히 아, 여긴 배에 누가 있나요? 없죠 오케이 아이, 골씨나리 이기겠네요 어 어떻게 멀리 있어? 뭐야, 뒤에서 왜 총이 날라오지? 네에, 말씀하세요 뭐야, 왜 없어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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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호 으어 아아아아 골씨나리 선수 또 해낼 고맙았어요 아이, 감사합니다 복수의 좋은, 좋다고 느껴주시면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, 골씨나리가 상호 걸리는 이상 상호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애초에 이기, 시청자분들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사봤죠 어디갔어 아하아 먹어줍니다 아, 다 먹었어요 어, 또 있나요? 아이구, 골씨나리가 이겼어요 철하랑 예에이 이 Privacy 친추에요 에그 느낌표 느낌표 로브 라면은 골씨나리 아이딧입니다 한 판 더하고 다른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called? 쟁갈아 알고 있습니다 신부의 세계 네정하다 네 음! 음! 아... 아 내가 초대를 안하면 되는구나? 손님 왜 나를 자꾸 내 배 태우려고 하는 거야? 입장 내가 입장을 하겠소 이거 게임 끝나고 바로 저기 쟁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우리 배으로 우리 배 우리 배 우리 배 빠조라 아 근데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 엄청 재밌어요 해보세요 네, 볼수나 이기는 게임으로 재밌어요 어디갔어 아이 이걸로 팀푸는 président 부딪쳐 죽여 없애 좋았어 야 오리배 짱인데? 오리배 짱인데? 잠깐 비치지마 안돼 안돼 괜찮아 괜찮아 자 여기 올라가 어 뭐야 괜찮아? 가자 샤크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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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워줘 태워줘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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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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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있다고 살려주세요 아아아아아아 아무도 살려주지 않았어 와 아니 살려달라고 유튜버가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거 근데 어떻게 봐요 이거 어떻게 봐요 오고있어 아 이거다 됐어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cal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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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우오 오오오오오 진정해 진정해 신춘했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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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친구친구 추가 완료해드리구요 어 Amend입 사 SpaceX내내는 다가오 got 된다고 젠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젠가에서 고스나리의 진정한 착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고스나리의 착한 모습을 보고싶다 젠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? 젠가라면 고스나리가 착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없는 비행게임 젠가 끝나고 나서 시간짤 남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왠지 그 친추 받았어요 받았어요 아 친구 한두 날 돌아였대요 잠깐만요 뭔가 이상했어 친구를 받았는데 왜 안되라 정리 한번 하면 돼요 고스나리가 이렇게 봐도 로블게 형 인싸야 인싸 좋았어 나쁘지 않았어 어이 뭐야 상어가 이렇게 약했나 네 상어는 되게 강했는데 어차지 고스나리만 죽이고나서부터는 상어가 힘이 없어요 상어가 힘이 없어요 고스나리 죽이고나서부터 힘이 없어요 아우 친구 추가했어요 뭐야 한 번 더 추가를 하셨잖아 그러면 바로 또 한 번 정립을 하고 바로 친구 추가를 바로 했어요 아니 이번 이 게임 들어오지 마시고 젠가 때 들어오게 젠가 네 젠가 들어오게 젠가 젠가만 들어오게 젠가만 들어오게 이 게임은 여기까지 아 28야 이거 죽겠네 상어가 죽겠네 HP가 얼마 안 남았어 아 이런 아 D 아 아 읎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